아 제발 어? 전화 안 내놔? 얘기 끝나면 전화 줄게 아 뭐하는 짓이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이진석도 전화 안 받더니 이젠 윤예인까지 전화 안 받아? 둘이 같이 했는 거야 그 가짜 임신 진단서 써주는 의사 새끼랑 내연 관계였대 그 자식 아기까지 가졌었대 그런 연놈들이 둘이서 짜고 가짜 임신으로 날 속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기 잘못될까봐 그것들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임신 아니었으면 너도 나 포기 안 했을 거고 그럼 우리 이혼도 안 했을 거잖아 아니 그때 난 당신한테 5만정 떨어져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이진석 너는 조빈석만큼 정말 최악이었으니까 이제 가 우리가 당한 거야 나 곧 이혼할게 그러니까 딴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이 쓰레기 같은 놈 네 부인 과거를 이혼한 전철한테 와서 하소연해? 어?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정 붙이고 계속 살아? 영숙이가 가진 돈 때문에 이용 못 하잖아 나 누가 돈 때문이래? 너한테만은 진짜인 거 같았어 강제로 맏우사한테 자궁 척출받고 평생 아기 못 가진다는 자격지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옆에서 봤어 그래서 정말 영숙이가 아기 가져서 행복하길 바랬어 나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사랑까지도 감자했을 거야 너 뭐 알고 있는 거지? 네 미안 전화 받아 전화 받아 남매가 아주 세트로 과관이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이진섭한테 나에 대해 어떤 걸 일렀어? 아무것도 이진섭은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네 남편이 알고 있는 거 같으면 남편한테 물어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여기 뜬다 오빠가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 이진섭이 뭘 알고 있는지 나 말해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재지 말고 시원하게 떠나 이진섭한테 뭘 알려줬는지 나 말해 연락하지 마 우리 인연 진짜 여기서 끝내자 집 나와서 계속 영원에서 지냈다고?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려고 아니 무슨 임산물과 돈도 없이 가출을 해 형부한테 비밀이야? 언니가 되게 씩씩해지기는 했다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지 돈 한 번 안 벌어본 언니가 뭐 하면서 돈을 버는데? 있어 세장을 깨끗하게 하네 인사 못하고 갈 줄 알았는데 갈 때 가더라도 나랑 마지막 스파링은 하고 가시죠 사부님 너 어제 이진섭이랑 같이 있었지? 이진섭이 행패 안 부렸어요? 술까지 먹고 와서 행패 부렸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네 남편 자꾸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면 안 되니? 이진섭 너 가져라 인예은 싫다고 했지 앞으로 더 자주 너 찾아갈 거야 윤예은한테 이진섭이 첫사랑이라며 그런 이진섭이 끈질기게 매달리면 윤예은이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별 얘기 아닌 걸로 남의 시간 뺏지마 남편 뺏겨서 버려진 주제 왜 그렇게 행복한 건데? 넌 도대체 왜? 비겁하게 왜 도망쳐요? 도망치는 거 아니야 왜가요? 민폐 끼치기 싫어서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같아요 아니 무슨 사랑 고백을 때리면서 하니 내가 지켜줄게요 남자가 여자를 지켜줘야지 무슨 아무나 지키면 어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아이 진짜 가슴 찢어진다고 듣기 싫다니까 선생님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너무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생긴 게 너무 행복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려고 전화하셨죠? 물어보세요 잘 왔어 앉아 언니 어딨는지 알려드려요? 요즘 음원 차트 일이라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작업실 좋은 데로 옮기지 그래 상은이 잘 지내죠? 가출했어 네? 태어날 아기가 상은 씨 안 닮고 날 닮아 할 텐데 상은이 임신했어요? 응 도은아 축하해요 선배님 제출하라는 성분 분석회는 왜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팀원들은 지금 홈쇼핑에 런칭한 신제품을 연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저도 신제품 연구하면서 하니깐 다른 팀원들은 매일 연구 결과서를 내는데 이세란 팀장 것만 없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라니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해라 예은이 엄마 아직 집에서 안 내보냈어? 동생을 왜 내보내? 예은이 같은 애가 티모 그룹의 안주인이라니 말이 돼? 그리고 우리 세라니는 애도 쑥쑥 잘 낳을걸? 엄마야! 이거 뭐야? 듣자 듣자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하자투성이 딸을 양심도 없이 티모 그룹 며느리로 밀어놔? 우리 예은이가 왜 하자투성이야? 승리 아들이 자기 집 도우미 딸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승리가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말씀아! 제발 그만해! 왜 와서 사람 속을 시끄럽게 만들어? 자기 위해서 이러는 건춄도 모르고 티모의 스카우트 됐을 때처럼 성분 분석표 만들어 줄 교수를 알아봐 달라는 거지? 그때처럼 완벽하게 성분 분석표를 만들어 주셔야죠 즉시 좋은 소식 듣게 해줄게 이사란 팀장 당장 내 방으로 와요 왜 그래요? 찾으셨어요? 가짜 졸업장 제출했습니까? 인사과에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마쳤습니다 이사란 팀장의 졸업장이 위조 졸업장이라는 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보를 이사란 너부터 아웃이야 신규 자본은 아웃이야 이사란 팀장의 졸업장에서는 대로 국산을 세워야 할 수 없system 일상 thing돌로 아웃이야 히어 한 명의 혼나